지금 같이 하는 애들은 존나 재밌겠지? 아세가 그냥 매판 그냥 개사기 에핑이 뜨니까 재밌겠지 같이 하는 애들은? 근데 옛날에 이거 진짜 개사기 학생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무쌤들도 안 쓰는 쓰레기가 돼버렸다니까? 또 이거 먹었으면 또 이제 막 상대방 개십 사기 학생이 떠가지고 뭘 봐야 새끼야 뒤져볼래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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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어보자 가드해 막아 가브리아 피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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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돌돌돌돌돌 스트라이터 무릎 하하하하 봐봐 3년 11살아도 저런 씨발의 팩이 할 수 있어 일단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쓰레기통으로 2년 이 새X 뭐야 해 해 해 어프다 놀어 어프다 놀어 렛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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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피 아 으으으으으으으은 아 어 오케이 이거 하고! 1번 쓰고! 그 다음 여기서! 타이밍 스탑! 뒤져버려! 타이밍 스탑! 모래먼지! 모래먼지! 야 빨리 더 먹고 와! 날 흥분시키라고! 그 정도가 끝인가? 더 먹어! 더 먹어! 날 흥분시켜봐! 그래 그래! 그래! 아직 이걸로 끝내기 그래! 수고했다! 뭐야? 욕구 있었지 않니? 욕구 뒤졌어요! 이 새끼가! 괴롭고롱 귀여운 자식이구만! 이 새끼야! 아 그래 그래! 날 흥분시켜봐! 야! 어디야? 아 이 새끼 런! 야야야! 이제 끝내! 끝내! 죽음의 효리! 하하하하하하 완벽해! 오오! 오! 오 마이 갓! 자아! 자아아! 빨리 죽여야됩니다! 시간이 얼마없어요!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 바로 영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 출발 여기서 텔레포탐 되잖아 안되나 안되네 오우 스피드가야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가야되요 나무 인원이 4명? 그렇게 안남았기 때문에 어 그래 그래 자 다음 와 내 깐프라 개쎄네 아유 어떡해 아야 어떡해 아유 아유 와 내 존나 세다 다크 에프 이거 철레구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와우 틸 틸 레전드네 아 저거 안좋아야돼 자 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쪽도 잘 가스에 여우 뭐 좋은거 먹었나 본데 쉐기 쉐기 야 쉐기 좋은거 먹었네 쓱쯋 칫쯋 가스 칫쯋 칫쯋 허쥬쪼끼 뭐 좀비는 아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사람이 아파서 아픔 쉬어야지 음 라이저플루 이게 오, 한번 할까? 그래 그래 다음 방 가서 열심히 해라잉 나쁘지않고만 저기로 가봅시다 ESC로 끄면 그만이야? ESC로 끄면 그만이야? 되겠냐고 되겠냐고 오 오 그래그래 그 마지막 기분이 좋아질거 같지? 안되더라 저거 모르는 애들은 ESC 마우스로 하나씩 끄더라 여기 확인 13픽이라야되나 저거 마우스를 하나씩 끄어야되있어 아 비켜야자씨야 저걸 잡아야되는데 바쁘게 살아왜? 각기야되나 아 아 딱 슈터? 슈터는 지금 오 시바 깜짝이야 슈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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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이 나쁜거만 배웠네 저 저 강강솔레 어디서 배워봤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쁜거만 배웠어? 저 블레이즈 윙 저 심판 머시기 라오사나 자 그렇지 쟤가 얘고 마지막 아래가 블레이즈 윙이네요 하아이 끝났다 아이고 빨리 나오셔 듣어야지 아 진짜 똥컴 누구야? 이런 똥컴은 그 네버다이나 하라고 영원히 거기서 고통 받으라고 네버다이 특 전립대팡 안패 네버다이 특 유저들은 유저들은 죽어도 안하고 운영자는 죽어도 안패 세기의 대결이라니까 그냥 오 오 노루? 아까 여기에 잠수 있었는데 여깄다 고통 아이고 존나 못했다 어어 애들 좀 빡세다 누구도 맞았다 뭐야 얘네 어디갔어 이 새끼 거의 날필텐데 그렇지 나가 나 나 내 마라가 굿 여기 뭐 정리됐고 여기 스피드약 있지롱 메롱 봉순년 와주나 자 어때 끼고 위에 가볼까 오 바나나 뭐야 조심해 오 바나나 이런 이런 내 미사일이 너를 죽여버렸구만 붙잡고 combustible 응 차 응 차 어차실 으아아아 으어아아 으아아아 ㅇㅂ 으아아아 으아아아 best 3, 2, 1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롤롸 호갱! 오! 밀어 나가네? 박수철? 아 맘만 봤잖아요! 몽성적이라 안사지 아 딜껍네? 이 개새끼야 뭐야 땅 사야돼 땅? 아니 이건 피해? 으어어어 하하하하 아 참을 수 없는데? 참기 힘든데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물량복음 이긴다 아아 오오 살았네? 으아아아아아아아아," strony와!" 아아하하 생각하세요 nyli 등으로 맞고 먹게 하라고? 그러네? 아 그거? 기계 벌레다 아 맛있지가 않습니다 너무 맛없어요 여기 두개에서 이제 쇼프 봐야돼 여기 개처 망했습니다 어디 지나가는 골북이 하나 잡아가지고 좀 아야야 아파 임마 아파 아파 임마 좋아 이 녀석에게 폴로팅을 합시다 함 하자고 좋아 아니 지금 맞길 안해요 자 자 모른적 해요 자 자 아무것도 없는 듯한 자연스러움 중에 절대 놀라지마 패티스 위버그 놀라지마 없는 듯 마는 듯 그냥 조용히 무시해 조용히 조용히 해주세요 다음에 제발 아우씨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당황하지마세요 당황하지마 당연히 트윈스 알파가 있으면 너부터 패야겠지 저거 어떻게 이기지 진심 이게 방법이 제로인데 저기에 뭐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이게 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동성존동 동성존동 기도 많아 심지어 에쿠조 친구 괴롭히면서 약간 스트레스 해소 좀 해주고요 아하 괜찮아 아직 몰라 아니 여기서 이스터 홀리메이션 같은거 먹으면 돼 늦게 한 번 확인했어 자 존나 피 야 쟤 귀가 왜 왜 파란 한준이 넘냐 쟤 귀가 한줄이 넘는데요 일단 모메코 득제 먹이탄 득제 먹이탄 2대2 테티스같은데 빠져 임마 득제 먹이탄 덕제 먹이탄 거주적 오케이 다 죽였어 이제 어떡하지 저 새끼 아무것도 하나 한거 킹받네 후회하게 해줄게요 딱 기다려 이 정도 했으면 할거 다 했다 본다 테티스 잠수중이냐구요? 그러겠냐? 잠수겠냐고 오 설마 오 여기로 자기장 잡히면 이길 수 있어요 여기로 자기장의 신이 잡힌다면 많은데 커맨드 시스 잡히자 그건 벽에 잘 붙었어야지 오오오오오오.. 오오오오 진짜 왔나? 오지마 새키야 일단 딱 붙어있어 딱 붙어있어 와 왔나 진심? 일단 최대한 최대한 벽에 밀착해 좋아 아직 몰라 진짜 몰라 이거 오모는 쟤 거의 맨정신으로 못옵니다 이거 올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진심 왔나? 왔나 진심 어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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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몰라 포기하지 않는 개미한테 죽어봐. 한번 부싱 이렇게 했다면 뭐가 남냐고요? 어? 어? 오우, 시발! 와아! 왜 당한 개 새끼야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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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아, 왜 닫는 거야? 아, 농성우전이었어. 네? 바보! 나쁜 놈! 아 너 나 쳤어? 야 가자! 아 맞아! 건들지마 나 이 새끼가 지금 마지막 뜰거야 세븐이로 나갈 자식아 자꾸 이렇게 나와 라스 안해 끄면 그만이야 라스 재미없어 끄면 그만이야 라스 끄면 그만이야 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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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끈다 뭐야 새끼야 골렘이야 에픽 떴다 저 구라에요 진짜 아니야? 진짜 아니야? 와 어휴 이 미친 새끼가 양식장 주면 내가 먹겠냐?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전숨 안 됐냐? 하하하하하